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주자고? 그래 좋아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이즈는 안 좋아해 왜 이즈는 안 좋아? 이즈도 좋아 이즈는 싫대 싫대? 이즈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즈도 좋아요 이즈도 좋아해요 이즈도 좋아하잖아 이즈도 좋아해요 이즈도 좋아해요 이즈도 좋아해요 이즈도 좋아해 가까이 되면 맛있다 그래 이즈 다 먹었어요 남자 집사 root 남자 집사 root 남자 집사 root támoo같애 나라우니 나라와는 흰색 나라오니 어디있는데? 줄어들도 응 소울인데 소울이 한번 줘봐 나라 arquagi 소울이 줘보자 나라온이 여깄는데 높은곳에 있어 소울이 여기네? 소울이 줘봐 무섭게 Groon 소울이 무서워? 남자 집사님, 놀이 남자 집사님, 너무 높은 곳이 있으니까 남자 집사님, 주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주자 남자 집사님, 놀이 줄까? 남자 집사님, 놀이 줄까? 남자 집사님, 놀이 좋아해요 남자 집사님, 놀이 좋아해요 남자 집사님, 놀이 좋아해? 남자 집사님, 놀이 계실에서 남자 집사님, 놀이 좋아해? 남자 집사님, 놀이 좋아해? 남자 집사님,sch치지지, 놀이 일제에 raggedy 남자 집사님, 놀around Not to sleep 남자 집사님, 놀이ываем 결과 남자 집사님, 놀이 couple 많이 줬어요 이즈랑 노리랑 그리고 술이 좋았어요 라온이는 안줬고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그치 라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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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데 소울이 주자 소울이도 먹고싶대 소울은 놔두주세요 그러는데 소울이 소울이 줄까? 넘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랬어? 소울아 이리와 이리와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안와요 배고파서 해요 응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소울이 주자 소울이 줄거야? 네 먹고있어요 응 소울이 먹고싶대 소울이 주자 이리와 소울아 이리와 이거 먹자 이리와 쭉 잡아 옳지 소울이 싫어요? 소울아 이리와 소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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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먹어 소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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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소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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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장, 나홍이 줄이 남자 집사2장, 나홍이 줄이 준다고? 남자 집사2장, 나홍이는 높은데 있어요 남자 집사2장, 위험한데? 남자 집사2장, 무서워요 남자 집사2장, 무서워요 남자 집사2장, 소울이도 먹고 싶나 보다 남자 집사2장, 너희도 찍어야지 남자 집사2장, 고양이 간식 여기 있잖아 남자 집사2장, 나 줄게 남자 집사2장, 고양이 간식 여기 있는데? 남자 집사2장, 이거 간식이야? 남자 집사2장, 고양이 밥 남자 집사2장, 고양이 밥 준다고? 남자 집사2장, 밥 먹었잖아 남자 집사2장, 아이씨 왜 짜증나? 이거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짜증나? 안 줄어요 고양이가 배고파서요 고양이가 배고파서 고양이 간식 줄거야? 아니야 이거 고양이 밥이야 고양이 밥이야? 알았어 고양이 밥 주고 싶어? 네 알았어 이리와 네 자 이거랑 이거 숟가락도 들고 여기 여기 하자 여기 해줄거야 슈리 아이유 여기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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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지민이 왜? 밥 줄때는 지민이 하게 RAM 아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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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너무 많잖아 남자 집사2장 배불러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너무 많이 따른 것 같은데? 남자 집사2장 너무 배불러지겠다 남자 집사2장 너무 많아 남자 집사2장 엎질렀네? 남자 집사2장 담는거야? 남자 집사2장 정리하게 하는건데 남자 집사2장 정리하고 있어?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머리 쓴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머리 쓰는데? 남자 집사2장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남자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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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야, 먹고 있어 거기서 숨어서 보는 거야? 먹고 있는 거 잘 관찰하고 있어? 응 누가 밥을 먹나, 안 먹나? 거기서 지키고 오고 있어? 응, 멀리서 숨어 있어야 돼 숨어서 보고 있어? 응 난 여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어요 왜 거기 숨어 있을 거야? 거기 숨어서 지켜 볼 거야? 슈은이도 보고 있어요, 나한테 손님이 없네 네 이제 그만 줘, 시영아 손님이 갔잖아 손님이 가서 또 더 주는 거야? 어? 너무 손이 크시네요 이제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안 된다고 그만 주라고 그만 줘 그만 줘 손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줘 오 유자, 그만 줘 mainstream 조심히 가 사이지만 잠시만요 마이 잠시만요 강릉 한글자막 by 한효주